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이 2단으로 규정한 신천지의 포교 방법과 보금방 교육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발표했습니다. 2단 상담소협회가 공개한 체크리스트는 16개의 문항으로 구성돼 있으며 신천지가 실체 포교 때 사용하는 방법과 보금방의 핵심 교육 내용을 담고 있어 자가진단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. 체크리스트 1번에서 4번 문항에는 설문조사, 우울증 테스트, 스피치평가 등을 빌미로 접근해 성경공부나 큐티 모임을 제안하는 신천지의 포교 방법이 명시됐습니다. 또 5번에서 16번 문항에는 보금방 교육의 전반부, 중반부, 후반부의 핵심 내용이 들어 있어 교육의 과정과 시기에 따라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. 2단 상담소협회장 진용식 목사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 모든 성도들이 체크리스트를 읽고 수시로 이에 대해 조사한다면 신천지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질 것이라며 교회 밖에서 권유받은 성경공부에 대해서는 목회자에게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.